기분좋다 좋다 기분좋다 우리 사진 카메라 보면 잘 웃어 갖고싶거든 카메라를 참 야무지게 먹는다 우리 아들 쉬어 달고 쉬고 뒤로 안넘어 뒤로 안넘어 아우쇼 아우쇼 주제 아니니까 내가 챙겨 먹어야지 싶어서 다 똑같은 맛이야 나 또 짓고싶어 맛있어? 먹을만합니다 야생이 느껴진다 우리 아들 누가 한번 다 넣어주시래 아우쇼 동영상 찍고 있는거야? 미치겠어 너무 웃겨 얘 아우쇼 야 너 소주 먹는거 같아 근데 열심히 먹는다 진짜 열심히 먹는다 입맛을 찢으러 가면 한입 먹여준게 먹을만했나보지? 응 와서 하나 탁 집으시는거 보니까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과일 먹어도 되긴데 괜찮아 응 저 표정을 보면 난 다 괜찮아 저 표정을 볼 수 있으면 난 다 괜찮아 이모가 이러고 촬영해야해 완전 힘들어 빛을 받는게 힘들어 빛을 받는게 힘들어 야 너 야물딱찌개도 먹는다 그치? 다 뜯어봐 어디 보자 옆에서 보면 어떤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 웃고 싶은데 표정이 웃고 싶은데 표정이 밥을 잘 입고 웃고있으니까 좋은줄 알고 한번 훑어줘야지 어우 8등신 아니 5등신 4등신? 안 먹어? 뜯어먹는데 그래 한 4등신 되겠다 야 4등신이야 여기는 4등신 맛있나? 강수진이 맛있나? 너 아래다 몰래 버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문지르고 있어 양념이 야! 와우 잘한다 니가 많이 먹었구나 잘한다 엄마가 있어 나 뭐 저리 꺼지라 아니야 애 옆에 가서 닦아야 할 거 아니야 아들 맛있게 먹고 있어 엄마한테 말해 엄마 이모 따이가 테이블이 파이글라스프 장사하는데 엄마의 그 위기에 직면한 목소리 당연하지 부끄러울게 유라가 만화 캐릭터라고 뭔가 만화 캐릭터가 챙겼었니? 이러던데 멈추 엄마가 이모 나의 그는 파인애플이었어 진화 엄마는 무슨 파인애플? 쟤 볼다 보니 파인애플이 한가득 들어있어 아 그렇네 입 안에 파인애플 이모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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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에서 이모 이모 이 자식 할아버지 만지고 싶어서 그 끈적끈적한 손으로 강사진 그 끈적끈적한 손으로 그 끈적끈적한 손 오셔 못 놔 할아버지한테 뭔댈거야 음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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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욕심나 그치? 강서진한테 죽고싶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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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저ụ 이쪨 아미 이쪨 지금 ating 가마구찌처럼 하루종일 놓고 다녀라